이 거는 알고 아이가 저는 예, 엑스트라렛, 인트라렛 다 영어로 되어있는 거야 근데 저는 무조건 이일 것 같아요 넌 이 나도 이인 것 같아 에이미는 이일 것 같아요 이일 것 같지 않아요? 근데 잘 모르겠어요 저 약간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혼자 노래 들으면서 맞아 요즘 혼자 많이 있어요 요즘 말이 약간 분위기 아련해서 요즘 약간 음악 듣고 힐링 힐링 죽기라 그래요 이해해 주세요 좋아지? 좋아지?